Q. 원수에게 주고 싶은 선물은? Q. 원수에게 주고 싶은 선물은? 원수에게 주고 싶은 선물은... 지금은 그냥 좀... 무대? 멋진 무대?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오, 멤버 정인이한테 주고 싶은 선물... 뭐가 있을까? 장갑? 제가 최근에 너무 추워서 장갑을 샀는데 엄청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멤버들한테도 장갑, 복도리 이런 거 선물해주고 싶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 편지? 작년에 모모가 멤버들한테 각자 캐릭터를 그려줘서 잠옷을 선물해줬는데 그게 이 시즌,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받은 선물? 잠옷, 가방, 포스터들 그런 것들 받았던 것 같아요. 직접 만나서 콘서트를 하면 너무 좋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럴 수가 없으니까 최대한 그래도 온라인으로나마 원수분들을 많이 만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준비 중이지만 너무 설레고 빨리 만났으면 좋겠어요.